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 2월에도 일을 할 수 없고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지금 처리하니까 관리들이 참 쪼잔하고 비급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면 좋은데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의로기는 2월에 사표를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2월에 처리하면 정부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2월에 처리하는 것은 당신들끼리 일이니까 결정하더라도 이번 9월에 재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 2월도 일 시작 못한다. 그렇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그런 같은 전공을 옮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번 9월에 재응시를 못하는 전공이들은 정부 조치에 따르면 2년을 날리는 겁니다. 2년을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참 쪼잔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전공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이번에 하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다음에 2월에 하는 사람도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풍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전공이들의 사직 수리 시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2월이냐 6월이냐를 다투는데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월 29일로 처리하겠다. 왜 전공이들이 2월달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6월로 사직 처리를 하면 정부 방침대로 2월에서 6월은 무단 이탈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다음에 이런 정부가 변심하게 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룰 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좀 감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심어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내놓은 방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끼리 2월 사직 처리하게 되면 그건 사적인 합의일 뿐이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6월 4일 이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을 하더라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특례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2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이 돼야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전공의들이 아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를 그냥 2년 동안 썩이게 해서 해빡을 하고 있다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번 9월에 그냥 재응시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양반들이 마음에 여러분들 앙금이 있겠습니까? 아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은 그냥 엑스라고 여러분 여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냥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정부인 거죠. 병원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9월에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는 건데 전공의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 3월에는 너희들이 다시 일을 못하고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거의 회빡인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2월에 사직 내서 사직을 처리해 주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에도 일 시작하도록 못하게 할 거다 이야기죠. 1년 조항 수련특례를 여러분들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부 관계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을 보복한다는 겁니다. 2월에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2월 사직 수리를 하더라도 사직 전공인은 내년 3월에 절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고 내년 9월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 가는 쪽으로 전공인들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2년을 그냥 날리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 말 들어. 9월달에 돌아와. 그러면 불이익이 없겠지만 9월에 안 들어와? 내년 3월도 일할 수 없어. 내년 9월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올해 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러면 전공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빡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관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이렇게 해빡하더라도 9월달에 많이 안 돌아올 겁니다. 쉬운 그런 진로가를 제외하고 일각에서는 2월로 사직 수리시에 병원 정부를 상대로 한 전공인들의 손해배상 소속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에서는 그냥 2월 처리하고 그다음에 9월달에 여러분들 뽑는 것이 일정이 조급하니까 7월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해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한 전공인분께서 정확하게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전공인들이 지난 2월달에 이미 사직할 의사를 사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6월 기준으로 사직을 처리할까요? 복직 여부를 다시 묻는지 매우 의아했습니다. 정부가 보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인들이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정부가 젊은 전공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9월달에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공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로 고집하는. 그런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기준을 계산하니까 6월 기준이면 전공인들의 평균 임금은 제로가 되고 퇴직금도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공인들 입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월 사직이 아니고 6월 사직으로 고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6월달로 하게 되면 꼬박 2년을 퇴직 전공인들이 시간을 날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을 받아주면 사직한 전공인들이 내년 2월 말에 동일 감옥 동일 연차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시간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6월로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에도 전공인들이 제자리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2년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년씩이나 발목을 잡고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나 협박하며 굴복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판단한 모양입니다. 만약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행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을 깨단되는 두 달이나 걸렸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신성한 공권력을 이렇게 허접하게 써도 됩니까? 참 옹졸하고 무도한 정부와 정권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정부 관리들이 이름들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6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분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퇴직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절대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내린 행정명령은 다 유효한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해서 2월 달을 고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은 본인들이 정당한 행정명령을 다 내렸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뿐만 아니고 6월로 고집하게 되면 2월 달에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이번 9월 달 정부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수련특례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동일 여러분들 전공 분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매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여러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수련특례를 여러분들 적용 받아 가지고 피해가 크게 없는데 만일에 이번에 버텨 가지고 나는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년 2원도 복귀를 할 수 없고 천상 내년 9월 정도가 되면 티오가 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전공의 한 분이 개탄하는 겁니다. 6월 달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가의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그냥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9월 달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비인기학과는 거의 안 갈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는 필수과 바이탈학과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인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세상 물증을 참 모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를 뭐라고 보는 거 아니 그냥 양아치로 보는 겁니다. 국가라는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뭡니까 난도질 않은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자기를 2년 동안 뭡니까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 6월 달을 고집하고 9월에 여러분들 전공의 재모집에 여러분들을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썩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몇 번 말씀드렸죠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이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7월 15일까지 모든 전공의를 일괄에 다 사직 처리하고 전공의와 계련된 그런 인력을 미확정할 때는 내년 또 전공의 배정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거의 다 바닥을 다 드러낸 거죠. 보시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젊은 사람들을 제가 참 봐도 딱 한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방송을 보고 좀 조소를 일으켜놨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환자 신규 환자는 진료 거부 금지 명령 내리면 되고 의료진은 번아웃 탈진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암휘기 질환은 발생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환자는 사망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대학병원은 부도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주변 식당과 약국 의료기 판매장 등은 폐업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지방대 여러분 전공의들이 서울로 가면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오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부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소리내면 마우스 오픈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명령 내리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름 다 자르고 나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간다는데 아니 전문의가 나오려면 전공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의가 나오려면 인턴이 있어야 되고 인턴이 나오려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 이름 전문의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전문의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봉급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전문의의 월급은 전공의의 3, 4배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다 적자입니다. 전공의의 허들의 일을 하려고 전문의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전공의는 복지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대한병원협회에서 뽑습니다. 무슨 월권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문의 자격증은 복지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줍니다.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진급하려면 매년 논문 몇 편을 쓰고 그것도 유수한 학계제에 실어야 되는데 그냥 한자만 보고 진급시켜줍니까. 개원의를 의과대학 교수로 만들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9월에 전공의 새로 뽑아도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특히 필수과 비인기과는 전무할 것입니다. 의료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께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무너진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복원하면 되겠는가 그냥 명령 내리고 일괄에서 7월 15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또 여러분들 수련병원 전공이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 그거를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완장차더만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참 보기도 딱한 겁니다. 이제 본과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습니까. 의사국시 이게 96%가 반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특별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의사국시 거부 96% 한 것은 대다수 본과 졸업생들이 고시를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해가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턴 군의관 뭐 다 이런 중지가 되는 거죠. 의대생 96%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다. 의과대학 협의의 조사 결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아마 이제 의사국시를 치르게 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전공의 협의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씨는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번에 9월 달에 전공의 재응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고하는 거죠.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서 의과대학생 복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사자들은 냉담합니다. 특히 의학과 본과 4학년생 대부분은 2025학년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95.52%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명단 제출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 하지 않아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데 이것은 사실상 2025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대개 본과생들이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거든요. 의과대학협의회 이게 의과대학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정협회 의대협의네요. 의대협의 손정호 위원장은 현재 의로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원하는 바는 이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이제 한 해 여러분들 인턴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여파를 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MBC가 다뤘습니다. 의대생 96% 내년도 의사고시 응시 거부 신규 의사 배출 마키나 찬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300여 분 정도의 의견을 남겼네요. 민심의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도 없어지게 되고 인턴도 없어지게 되고 전공의도 없어지게 되고 전문의가 없어지게 되고 7500명이 내년 뒤에 한 학년에 같이 수입을 하게 되고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의견들이 이게 이제 민심이거든요. 한 학년을 거의 다 쉬었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수업을 안 했는데 국가고시를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국가고시가 없으면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업을 안 들어도 유급 안 시키고 진급시켜줄게 의사 시험을 안 봐도 의사 시켜줄게 동네 의사도 원하면 교수 시켜줄게 제발 도로만 와다오 단 2천 명 정원은 포기 못함 이게 윤석열식 의료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24명이라면 찬성을 한 겁니다. MBC 뉴스 데스크를 여전히 많이 보네요 사람들이 실습과 한 학기 수업을 못했는데 무슨 국가고시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이전에 고려했어야 될 사항 등을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루하루를 땜빵으로 연명하는 정부의 의로 선진화 정책 이제 지겨울 정도가 아니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딴 거 없는 겁니다. 전공이 7대 요구한 의과대학실 8대 요구한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부터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고치고 그렇게 안 하겠다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불이 번질 겁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정부는 여러분들 다급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엊그제 조기용 장관께서 이런데 말씀하실 때도 대학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9월 달에 수련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벌써 다 본인들이 다급하고 어렵다는 것은 다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여러분들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놓으신 다음에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상황 중에 하나는 전공의들의 사법처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아니지만 행정명령 철회에 취소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그만큼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것은 9월에 전공의를 재모집하는데 그때 지방의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끔 문호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빗발 치듯이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지방 전공의를 서울로 못 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 여론은 또 겁나니까 또 거기에 이런 비난이 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도 여러분들 전공의 못 옮기면 환자도 받지 말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대한의학회의 박형욱 부회장께서 처음에 시작은 지역 필수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오히려 지방 전공의들을 서울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지방의 필수의로가 완전히 뭉개져버릴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정부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이 서울의 빅파이브 대형병원이니까 거기에 N방식이라 여러분들 전공의를 투입해가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양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당연히 9월 달에 다시 모집하게 되면 채워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부작용이 지방 필수의 인력의 대거 서울이동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걸 우려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채널A가 그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번지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지방전공인은 서울을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욕이 바가지로 나온 겁니다. 여기가 북한 체제냐 지방 사람들은 왜 서울로 전공의와 못 이동하냐 전공인은 가만히 있는데 복지부만 혼자 건박에 행정명령에 행정명령철에 오만 짓거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아무런 문제점 없이 병원은 잘 돌아가는 것을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한 행동이 가간이 아니네. 제발 2월 사직서 수리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9월 달에 인턴 신청 안 합니다. 마음대로라.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다. 지금 들어가면 또 몸 갈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겠냐 지방 전공의들은 서울로 이동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2월부터 뭘 대단한 거라고 초록색 잠밭대기 입고 나와 설쳐대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군인이냐 그냥 차라리 위수령을 내려라 여기가 북한이냐 지방 전공인은 수도권 지역검지명령 웃을 일이 아니고 관리들이 하는 일이 여기 여름 만지면 여기 터지면 여기 맞고 저기 여름날 터지면 저기 맞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냥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법이라든지 그냥 내려라.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무슨 이유로 막냐 여기가 민주국가 맞냐 이 정도면 정부가 미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구 터져나오는 겁니다. 뭐지 전공의 이동을 제안해 이제 막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수습이 안 되지 그냥 다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대통령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등 무릎 꿇고 사죄라. 그거는 못하겠지. 그거는 못하면 너희들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가기 싫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을 두둔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목숨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와도 좀 간당간당한 목숨인데 어제 방송 나가고 빅파이브? 그럼 나머지 대학병원은 어떻게 하라고? 대량 실업 도산?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주장한 7대 조건은 죽어도 덜어주기 싫다고? 이제 빅파이브만 남았고 나머지 20개 이상의 대학병원은 모조리 도산한다고? 그냥 강제로 전공의 붙들어서 일해. 일시켜. 그런 이야기가 어제 방송 나가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 나와서 전공의 대책이라고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죄다 뭡니까? 아직도 명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대책이 또 볼만합니다. 모든 의대에서 카데바 해부용 시신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공 박사님 말씀처럼 잘못된 천 단추를 그대로 두려니 온갖 꼼수와 무리수가 다 남발됩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이런 식이면 시신 기정하실 분들도 기정의사를 취소할 겁니다. 막 내지르는 겁니다. 거짓을 여러분 덮여야 되니까 거짓을 덮여야 되니까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거짓의 사존, 탈존, 뭐 여러분들 5촌, 6촌, 7촌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의과대학 보통 들어가서 공부 못 마칩니다. 공부가 워낙 힘들어서 의대 교수 봉급이 그렇게 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병원 자체가 경력난이 심하니까 의과대학 교수의 봉급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로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공식적 직업군은 전공이 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악마 직업을 받고 당신 같으면 그러니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이 어디에 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령청들 여러분들 관련된 방송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여기저기 붙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과외 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때려 가지고 건강보험을 때렸기 때문에 배당지도 살 수가 없고 그냥 근거니 노인들이 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노후에 여러분들 생활비 관리라든지 자산관리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이제 정기후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액수가 늘어나 가지고 힘들어서 이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건강보험이 다 어디 들어가냐 이야기죠. 감기고치에 들어가냐 아니면 침 맞는데 들어가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현직 의사분 같은데 석 달 전에 사적 모임에서 회원 한 분께서 저한테 의정 갈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양아치라고 어제 양아치 같은 정부라고 해놓으니까 몇 분께서 좀 불편해하시던데 제가 꼭 양아치라고 한 게 아니고 양아치 같은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분께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양아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선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던 것처럼 의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의사 교육질을 유지하는 그 부분에까지 연정부가 손을 대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처음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라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파급효과가 생기니까 계속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진로유지 행정명령 사직수리금지명령 의사매너치소 행정명령 그걸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까지 온 겁니까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신설 혹은 입학정원이 증가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평원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누가 나섰습니까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낮춰라 동네의 개원이도 의과대학 교수가 되게 하라 F학점을 받아도 졸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악수를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의평원을 협박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책임을 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의과대학 교육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여러분들 인사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가이드라인을 인위적으로 만지는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분명히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시면 오늘 이 동아일보 여러분들 기사가 다 먼 거 하니까 교육부가 무리하게 입학증원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조치들이거든요 의대생이 F학정을 맞아도 유급을 안 시키겠다 이 교육부 의학 교육은 정부가 우리 역할 존중하고 책무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다 먼 거 하니까 의과대학 교육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의료계하고 지금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의대생이 F학정을 받아 유급을 제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과락을 하게 되면 다 유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의료 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 이 퀄리티 콘트롤 교육의 질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하는 조치겠습니까 교육부 관리들은 별 거 아닌 거로 생각할 거예요 왜 대학들을 그대로 마음대로 만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자존감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이 조치들을 손을 대게 되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F학정을 받으면 대학 교수의 재량으로 유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부총리가 왜 개입하냐 이야기예요 교육부총리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문구하니까 어떻든 집단 유급을 막아야 된다 집단 유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F학정을 받아도 다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뭐죠 10일 날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서 F학정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 재배하기로 했다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 겁니까 학칙 개정 명령을 교육부가 내린 겁니다 학칙 개정 명령을 유급 판단 시기 조정 명령을 교육부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물론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떻든 유급을 막아 가지고 한 학년의 공백이 생기도록 해서 안 된다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이어지는 그 여러분들 채널 자체가 파괴가 되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겁니다 F학점 대신에 인컴플리트 학점을 도입해서 학기가 끝난 이에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고 인컴플리트 학점은 현재 일부 대학의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된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여러분들 불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엄격하게 여러분들 학생들을 다뤄왔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을 날림으로 진행하고 교육의 질자를 모른 척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거죠 정부가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땜질하게 바쁩니다 차라리 제대로 의대생 정원을 합의한 이후에 실행하지 않고 뭘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이럴수록 정부 정원정책이 잘못된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습니다 2천 명 정원하면 의료계획이 쉽게 될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군대도 한 20만 명 늘리면 강군이 됩니까 무식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뭘 당하고 전면 백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기준하는 게 뭡니까 이따위로 하려면 왜 시작을 한 겁니까 현 정부 하는 일 중에 원칙에 맞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의대 정원이 원칙 없이 준비도 없이 한 사람의 순간적인 총선 승리라는 순간적이며 우발적이며 허망한 한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고 무지한 가득참이 현실을 모르는 한 사람의 지시를 지키려니 하는 일마다 공정과 정의가 아닌 매사의 억질과 편법 우왕좌왕 행정에도 의료현장은 날이 갈수록 붕괴되어 더돌아갈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부도일보 직전이며 국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워 갑니다 뿌린 자여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심의 이런 분노로 바뀌기 전에 이거를 고치셔야 대통령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2월 사직하더라도 9월 달에 미복귀 전공의 데이터는 개전에 정의 없이 내년 9월까지 썩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직 이후에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회는 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에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월까지 썩으라는 겁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 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특례도 불구하고 전공이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필수료과 비인기과 이름대에서는 거의 돌아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내년 9월이나 병원에 돌아올 수 있다고 1만 명의 필수 의사들 현장에 사라져서 1년 이상 진료를 못해도 국민들 진료나 치료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이상이 있죠 그게 관료들인 겁니다 이상이 있죠 이상이 있고 국민들이 덜고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인력 구성으로 보면 전공 이하 40%입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대학병원의 80%가 빠진 겁니다 80% 60에서 80% 정도가 인력이 빠진 겁니다 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기가가 많이 복귀한다고 칩시다 필수 의료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9월 이후에도 대학병원은 전공이 이탈하기 이전에 20%에 40%의 의대 교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 국립암센터가 여러분들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암센터는 어제 발표한 것 같이 도저히 우리가 그동안 무리해서 했지만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탈진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신규 환자를 못 받 겠습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동안 그렇게 국립암센터에서 고심 고심해가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 합니까 암을 의심받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 합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암은 한 달 후에 수술하나 두 달 후에 수술하나 1년 후에 수술하냐 다 가지고 생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자기들이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안 하달 겁니다 본인 자신이 이미 지금 64세고 큰 중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을 하는지 모릅니다 국립암센터 에서 신규 환자를 여러분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뭡니까 그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환자와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뜻한 거거든요 그럼 이미 대한민국의 이런 의료 현장에서 중증 시기 질환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대학병원에서 80% 정도의 인력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만 명인데 이번에 9월에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면 내년 9월이나 돼서 일을 한다 그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권이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가질 여러분들은 뭡니까 보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아주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임기 맞추고 걸어서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못 걸어 나간 겁니다 국립암센터 이름들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국립암센터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고심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신규 환자 여러분들 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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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는 행편이 없는 겁니다 여기 그거 하지 않습니까 1만 명 필수의로들 현장에 사라져 가지고 1년 이상 진료를 못해도 국민들 진료나 치료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전 세계의 환자실을 외국에 치료 시키려고요 외국 의사 수립하려고요 그럼 왜 2천 명이나 정원시키려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대부로 지시해서 현장을 괴멸시킨 그 사람이나 절말로 잘못된 지시를 알면 그냥 다른 영혼 없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수만 명의 국민의 목숨을 위토롭게 한 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걸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전공이 갔네요 네 복귀 안 하겠습니다 사표 수리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인들은 꿈쩍 달삭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은 꿈쩍 달삭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처방을 쓰는 겁니다 사고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제 나갔던 방송을 보시고 전공이들이 사다리 밑부분을 탄탄하게 바치면서 촘촘하게 돌아가는 의로 시스템인데 60에서 80%를 차지한 겁니다 중증 환자들 치료에 윤 대통령께서 이 사다리를 일교의 발길로 걷어차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헛발차기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건물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1년 못 갑니다 이 체제로 그래서 전공이들의 7대 요구안 가운데 핵심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일단 복귀한 다음에 회비에서 처리하시고 가장 여러분들 7대 요구안에 중요한 필수 의료 패키지의 여러분들 폐지 문제하고 2025년 또 2000명 정원에 대한 문제를 협의 대상을 놓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결 안 하면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 아니까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암이 걸린 사람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려고 하는 분노는 보통 생필수품 가격이 올라서 못 사는 거 하고는 그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7시 4시 50분 4시 50분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 50분 이른 아침 영상은 반가 walls 4시 50분 이른 아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